반갑습니다 좋은부동산 지리산땅부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 드린 매물입니다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소재하는 집트입니다 대지입니다 기존에 최근까지 집이 있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서 다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는 반듯한 아대지상태입니다 자 요거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총 대지면적 140평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개의 관리지역 토지고 뒷편으로도 그 옆쪽으로도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요거 텃밭이 있고 또 건물이 있고요 진입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한 2-3m 폭이지만은 평지이기 때문에 진입도 상당히 양호함이 괜찮습니다 들어오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저 바로 한 2-30m만 나가면 또 한 5-6m 짜리 도로가 있습니다 자 기존 집트이기 때문에 전기 수도 오수관 인입은 상당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그 하만 읍내 가야 읍내죠 하만 군청까지 한 5분 그립니다 5분 남짓 그리고 하만 IC까지도 한 10분 정도 그립니다 때문에 창원이나 창원에서 한 30분 부산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접근성도 아주 괜찮은 그런 집터 토지 오늘 소개 드립니다 뭐 여기 가설 건축물 농막시 가설 건축물 설치하고서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차 하시면은 집을 지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바라보는 방향이 동향 입니다 동향 쪽으로 주택을 지으셔도 좋을 것 같고 대도 그리고 남향 쪽으로 전망이 나옵니다 그거는 동향 쪽이 아무래도 앞쪽 인 것 같아서 시원하고 좋습니다 전망이 앞쪽 동향 쪽으로는 이렇게 시원하게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최근에 집을 철거를 하다보니까 돌멩이 라든지 이런 시 콘크리트 이런 잔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뭐 텃밭으로도 좀 쓰기가 콩을 심어 놓으시지만은 그 승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흙으로 자 주말 그래도 뭐 주말 농장 이용 하시는 데는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이제 하만 읍내쪽 가야 읍내 쪽으로 하만 군청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만 군 가야 읍에 소재하는 집터 주말 농장용 집터 돼지 라돼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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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